첫 번째 사연은 두 번째 사연 읽어 볼게요. 유수빈 님의 사연이에요. 나영원 님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막내 염미정입니다. 우선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3남매 중 장녀 염기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둘째 염창입니다. 저는 3남매의 친구 구씨입니다. 오늘 저희에게 고민으로부터 제발 해방하고 싶다며 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.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연은 오미주 님의 사연입니다. 저는 영화를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여자라고 무시하고 제 얼굴에 술을 쏟은 전공 교수님의 갑질을 참다 참다 못해 제 성격대로 묵직한 사이다를 제대로 한 방 날리고 말았습니다.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랑 다른 시대에 살고 계신가 봅니다. 뭐 조선시대에 사세요? 타임슬립 하셨어요? 사이다가 날릴 때는 참 시원했는데요. 하필 제가 사이다 날릴 때 교수님의 가발도 날아가고 함께 제 번역 일자리까지 날아간 상황이라 사이다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. 제가 현명하게 수습하여 이 사태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가발에 날아갔다는 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막 사이다를 날리고 난리를 채울 때 교수님이 사실은 가발이셨던 거죠? 사이다를 이렇게 날렸는데 아 진짜 사이다를 날렸다는 거야? 아니야 너 그거 모르지? 사이다 발언이구나 사이다 발언이 뭐예요? 시원한 발언 근데 왜 가발에 날아가냐고 아니 서로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건 뭐 조선시대에 사실 이러고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이러고 이러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근데 여기 보면은 전공 교수님의 갑질을 참다 참다 못해라고 돼 있잖아요. 근데 그분한테 다시 돌아가면 또 아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면 다시 그거를 견뎌야 되는데 사과하러 가진 못할 것 같고요. 어찌됐건 또 갑질을 저렇게 참아오고 저 자리에서도 술을 뿌리는 이거는 정말 어떠한 관계에서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이미 교수님도 하셨으니까 저는 교수님의 사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염창의로 보자면 너무 하나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가서 사과를 했을 것 같아요. 했을 것 같아요. 너무 속상합니다. 지금 구씨라면 가서 다시 일하러 간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겨먹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것도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내가 불편해지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럼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. 길오솔님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적당히 방도 어지르고 평범한 청결력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. 아직 20대이지만 요즘 전 고약한 인생의 법칙을 여실히 깨닫고 있는데요. 저에게는 정말 서로 얼굴만 보면 을렁거릴 만큼 상극 관계인 깔끈병 남자 A씨가 있습니다. 천만 남도 좋지 않았고 우연히 겹칠 때마다 더욱 안 좋은 관계가 되었는데요. 오마이갓 니가 여기서 왜 나와 제가 새로 입사한 회사의 대표님이 남자 A씨인 것입니다.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. 제발 현명한 해방의 길을 알려주세요. 저는 회사에서는 철판 싹 깔 것 같아요. 철판 깔고 대표님 대표님 되게 잘하고 앞에서 웬만하면 회사에서 마주칠 일 안 만들고 일 열심히 하고 내 할 일 잘하면 대표님이 나를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대표님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구실을 안 만들 거예요 저는 뭐 그 이전에 대표님이라는 걸 알기 이전의 관계는 있지 않을까 아 인생의 기회다 기회를 이제 알아봤구나 그리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달려갈 것 같은 느낌 저런 조금 얄밉고 깔끔 병 있고 이런 실장님 본부장님 이런 거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? 예민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인생의 기회다 아 너무 부러워요 이런 약간 사이다처럼 막 하거나 뭔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라서 너무 부러워 사실 미정이라면 그렇게 앙금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을 마주치면 사실 그냥 없었던 일이냐 대면 대면하게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묵묵히 열심히 네 일개미가 돼요 맡은 바 일을 다 하지 않을까 얼굴만 빨개 절고 얼굴만 여기까지 빨개서 돌아서 대표님을 이겨야지 돌아서 대표님을 이겨야지 이번엔 매장님이 되는 거야 이 질문의 포인트는 약간 그건 교수님이잖아 근데 여기는 대표란 말이야 그건 달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고 그 대표님의 화라는 거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딱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지금 봤을 땐 약간 마음이 좀 있어 하는 게 나도 아직 모르지만 그 사랑의 씨앗이 지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 출근을 하면서 또 마음에 물을 주면 이제 이게 자라는 거지 마음에 응 하루에 한 번씩 산세베리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일도 사랑도 쟁취할 수 있는 기회야 이건 본인이 조그만 비밀을 만들면 되는 거죠? 헤어졌다고 하고 몰래 만나면 되지 연애 막 하라고 한단 말이야 연애할 사람도 없는데도 하라고 쿠시로 얘기하는 거 맞냐고 있어요 손석쿠 씨 아냐 좋다 좋다 삼단대아 하지마다 지금 딱딱딱이네 아주